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오늘은 워렌버펫이 뭘 좀 사고 팔았는지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리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진짜 해요 매 분기마다 제가 꼭 빼먹지 않고 하는게 바로 이 워렌버펫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13F라는 리포트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보게되면 워렌버펫이 뭘 사고 팔았는지 그 분기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뭐 좀 재밌는걸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샀는지를 볼게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첩 인슈런스 이거를 샀구요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산 양이 6.7밀리언 달러요 1불이 1000원이었을때 아 6조 7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산게 이제 리버리 시리어스 그리고 리버티 시리어스 엑셈 뭐 이렇게 샀는데요 아 이거는 밑에가 자꾸 자꾸 팔고 사고 팔고 옛날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보다 하구요 그리고 또 악센탈 패트로리엄을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 첩 인슈런스를 많이 샀는데요 이건 정말로 워렌버펫이 산거 같구요 양을 보면 그리고 많은 양을 샀기때문에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거를 아마 두 분기 전에 아마 샀을거 같구요 리포트에 보면 그리고 조금 리포트를 안하다가 요번 분기에 와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끝에 가서 그래서 첩 인슈런스를 엄청나게 샀다 뭘 팔았는지 볼게요 아 또 재미있게 판게 바로 이 애플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어 한 갖고 있었던 양의 제 생각에 한 5분의 1 아니 5분의 1 조금 안되게 7분의 1 6분의 1 고정도를 판거 같아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자면 19.9 빌리언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판게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건 뭐 다 판거 같구요 HP도 다 팔았습니다 그 두개는 지금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주총이 있었는데 HP 같은 경우는 한 1 빌리언 달러를 손해받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다 한거라 손해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워렌버펫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판게 셔브란 이에요 셔브란을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뭐 어째서 그런지 셔브란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491밀리언 달러 정도로 팔았어요 그리고 루이지아나 페스피컴퍼니도 37밀리언 달러를 팔았습니다 애플을 많이 팔았습니다 뭐 판 이유는 뭐 세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세금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팔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팔았죠 19.9 빌리언 달러를 팔았고 또 세금 때문에 팔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회사를 좋아하면 끝까지 가져가고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사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요번에 좀 제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갖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양이 뭐 많지가 않아서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팀쿡이 은퇴할 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팀쿡이 은퇴하면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조금 그렇죠 중국에서 아이폰도 좀 덜 팔리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뭐 AI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조금 느리게 출발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애플이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이렇게 찍은 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팔아도 세금 혜택 저는 뭐 버는 양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가져가는데 하여튼 의외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홀딩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을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 40% 이상을 갖고 있어요 원래 50%였죠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주가도 줄고 판 양도 있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.8% 정도 갖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아요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10%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못 팔 거예요 팔면 텍스를 너무 많이 내야 돼서 너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회사나 거의 갖고 있은지가 30-40년 됐을 거예요 뭐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그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갖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0-40년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셰브란입니다 셰브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팔았어요 이번에 그래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다섯 번째입니다 갖고 있는 거 전체를 좀 볼게요 보시면 애플 뭐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있고요 재밌는 건 이제 악시덴탈을 조금 더 샀죠 계속 악시덴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나면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변화가 없고요 이번에 사드린 첫 인슈런스가 아홉 번째네요 탑10에 들어갑니다 많이 샀죠 정말 한 회사를 그냥 뭐 거의 7조를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그 자신감과 그 영향력과 그 돈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hp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판 게 파라마운튼 이것도 뭐 거의 다 팔았습니다 파라마운튼은 지금 뭐 얘기가 많아요 다른 회사가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쓰리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산 게 바로 이 첩 인슈런스입니다 이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이게 보험회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중들을 위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대중들을 위해서 뭐 프라퍼치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 라이빌리티 그런 것도 조금은 하고 있는데 메인은 커머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럭킹 컴퍼니나 아니면 택시 그런 거를 이렇게 인슈런스 하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입니다 제가 뭐 제가 제가 보험회사에서 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보험회사도 프라퍼리 라이빌리티 로 했던 네이션 와이드라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보험회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뮤츄럴 인슈런스 컴퍼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험을 산 사람들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뭐 주식은 아니지만 뭐 배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도로로만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네이션 와이드도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뮤츄럴 인슈런스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아마 스테이팜이죠 뭐 커머셜 이건 뭐 공간에 스테이팜이 거의 뭐 한 3, 40%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그 보험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뮤츄럴 인슈런스 컴퍼니죠 그래서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냥 뭐 이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된 회사가 뭐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첩 인슈런스고 그리고 뭐 또 있는 게 뭐 할퍼드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좋은 회사가 첩 인슈런스인데 이 첩 인슈런스의 한 6% 정도의 지분을 샀어요 6% 7% 그 정도를 사드렸습니다 왜 샀는지는 뭐 워렌 버핏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뭐 회사를 왜 샀다 이 위에 샀다 이러면 뭐 한참 뒤에 얘기를 하지 산 다음에는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아마 회사가 지금 굉장히 싸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아마 지금 가격이 포워드 워닝으로 해서 한 12배 정도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찬찬히 가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쪽의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보험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크셀 하이터웨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가입구를 아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리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을 인슈어하는 리인슈런스 회사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바로 이 커머셜 쪽에 있는 보험회사를 안 갖고 있어요 가이코 같은 경우도 그냥 사람들을 위한 개인개인이 할 수 있는 라이빌리티, RO 뭐 이런 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거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아마 첩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커머셜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보험회사고 이게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굉장히 워렌 버핏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아마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첩 인슈런스를 아예 사드리지 않을까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으로 사드리겠지만 뭐 사드리면 아마 107빌리언 달러가 좀 넘을 거예요 지금 아마 시가총액이 107빌리언 달러인가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죠 뭐 15%에서 20% 정도 더 주고 사니까 아예 사드릴 때는 근데 그게 아마 워렌 버핏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린다 하더라도 돈이 또 남아요 못에 있기 때문에 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또 투자도 하잖아요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것도 페이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투자도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단한 분이신데 그 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사도 투자할 돈은 다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워렌 버핏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머리스 행크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하던 사람이냐면 AIG에서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서 CEO도 하고 체얼맨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어서 어떤 회사의 CEO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첩 인슈런스의 CEO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이 이 CEO도 굉장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도 좋고 원래 보험회사를 좋아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폴더닝의 뭐 12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싼 거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아마 지금 워렌 버핏 쪽에서는 브럭샤 헤헤에는 지금 쓸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가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살 건가 물어본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서 조금 더 괜찮은 투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 보험회사라는 게 아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빠른 시간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첩 인슈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로서는 S&P 500가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테크 회사들 아니면 뭐 또 다른 회사들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저는 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워렌 버핏 그리고 벅샤 헤더웨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간다 정말 이 첩 인슈런스를 자체를 그냥 100% 그냥 사들일지 안 사들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들인다 하더라도 못해서 다시 투자하면 되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를 좀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